오 융니다 오라버니 향 어떻게 Microsoft 우리획 때를 잘 됐어 이번일은 오라버니 52 정말 커서 어 아니요 이거 우리 됐는 이미 옷아범 nature 100님이ч 야 sabemos 누가 봖고 하는 거야 라고 X1 지난번에 차인 행수 전대 치기 한 것도 아무 데가 못 받았잖아 저 부서 좋아서 고생 문제의 genom 미안해서 그래 자 받아 아냐아냐 내가 널 모르냐? 너는 옛날부터 가끔 이런 못던 구색이 있었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이래 영려지? 아니 다행이네 오라버니 이번 일 때문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당분간 숨어있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갈게 그래 잘한 거야 아이고 합니까 자 아리들 먹고 자 앉아 아 근데 아이고 만호가 갑자기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야 넌 맞아도 싸인 마 아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야 나 이리 먹어 천둥이 만났어? 예 전해줬어요 아 그럼 같이 오지 않고 행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동창이 그 사람이 알면 천둥이라 보니 위험하니까요 하긴 지금 몸살이 해야지 응? 옹니야 이리 앉아 같이 먹자 어 아니에요 전홍서 들어가 봐야 돼요 아 옹니야 너 없으면 무슨 재미야 응? 옹니야 이리 와 응? 잘하자 잘하자 아이고 좋다 뱅소니 뱅소니 한 말씀 아시죠? 아 아냐 아냐 내가 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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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정원은 고맙습니다 우치 동생 고마워 아 이 고맙다는 말은 옹녀한테 하게 어? 이번 일은 옹녀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압니다 제가 다 압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옹니야 한 잔 받아 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말이야 이번 일처럼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일은 없었다 하하하하하하 이게 다 옹녀 네 덕이야 네 덕 아이씨 제가 뭘요 전홍서 제수들 일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토종어른 이번 일로 그 자네 상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딱 이랄만 내놓게 그거는 소금 생산에 투입된 전홍서 제수들의 몫이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리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유 어르신 저는 뭐 없습니까? 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수위나 한 잔 얻어먹는 거 다행으로 알아라 하하하하하하 옹녀야 그녀의 소금을 납품하는 거 그거 어디서 알아낸 거냐 아 아 저 그건 하 비밀입니다 어? 비밀? 하하하하 아 좀 알려주면 안되냐 에이 caster 비밀 비밀 비밀